진짜 박수는 크게 쳐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AP입니다. 네, 저희 APQ 양 처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연말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동동 들려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4. 5. 8. 언제나 나에게 항상 빛을 해줄래 손잡고 이제 지금 다가워 있네 언젠 피해 줄게 내가 이 일인데 내가 온 그대 살릴 수 있는 내가 입맞혀두는 그대 지가 온 저런 날 사주해 그리고 저 그 위암 내 눈 부시는 그대도 난다 빼고 이제 이 모습은 넌 오케이 흔들시 불이 커져가는出来 내 맘을 외쳐줄게 아오 너 너도 내가 하나 너도 언제나 나 나에게 새끼리 친해지길래 내 손잡혀 이제 지금 가려와 그댈 언제든 깨줄게 흥미가 떠올네 더 가려운 그댈 수많은 시간 속에 기념을 받대고 수 높고 너무 오랜까봐 왜 나는 무슨 척이야 오오오오오 오랫동안 많이 참아나요 그동안 고개다 넌 어떡해 그들은 이 시즌에 감동한 세상 속에 그들은 내가 미쳐줄게 아무 손잡혀 맘져도 그 자세가 난 너도 나 혼자 나를 새 빛이 돼 죽을래 내 손잡혀 이제 지금 가려와 그댈 언제든 깨줄게 난 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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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남을 수 내게 내게 나만 알아듣네 말해 이기와 사랑 이제 내가 되시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제 손잡고 이제 질다 다 버릴 때 언젠기 때 좋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호흡댄 팀장님께서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이장석 사장님께서 손님들 계절을 알아봐 주셨고요. 정말 이분을 뵙니다. 두 호흡댄 팀장